쉬지 말고 반죽을 지어라 거기 누러붙고 있잖나 장작을 끊지 말고 계속 넣어라 이 불이 탑 꼭대기까지 활활 타오르도록 시간이 됐고 트레일을 꺼내 새 형제들을 환영해줘라 벨벳 케이크맛 쿠키 여전하군요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? 이번에도 네가 대신 보러 온 거냐? 어둠 마녀 쿠키님은 아직도 이 탑에 오기 싫으시대? 감히 넘겨줍지 마세요 이유야 어쨌든 제가 오는 편이 당신에게도 나을 텐데 그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? 일일이 감시하지 않아도 군대는 불어나고 있어 보이나? 벌써 지난달에 두 배는 되는 병력이야 두 배? 지난달에 두 배라 열 배가 아니고 말이죠 재촉해서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지금 가진 시설만으로 한계가 있어 오븐도 낡았고 반죽이 오래돼서 금방 부서지는 녀석들이 대부분이다 케이크 타원은 유서 깊은 베이킹의 성지예요 필요한 재료는 모두 이곳에 있을 터 소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나도 참 고생이라니까 응? 뭐라고? 그래 알겠다 이봐 불청객이 있는 것 같다 그쪽부터 처리하고 오지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세요 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